넷플릭스 흑백요리사가 9월 25일 영어권 포함 전세계 시청 5위를 달성한 가운데 최근 7화까지 공개된 상황에서 100명의 흑백요리사 중 현재 22명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해 흑백팀으로 나눠 요리를 진행하며 흥미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때아닌 호칭이 불편하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논쟁은 SNSX를 비롯한 인스티즈, 디미토리, 덕후, 인벤 등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이 있는데요. 흑백요리사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경연 참가자인 급식대가와 이모카세 1호를 각각 이모님 여사님 등으로 부르는 호칭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그분들에 의해서 제기된 것인데요. 그들은 전문 셰프들과 1대1 경연에서 경쟁하며 각각 인정받은 인물들인데 왜 그들만 이모님이나 어머님으로 불러야 하느냐는 말을 하는 것인데요. 요리사 대전이면 셰프로 통일하는 게 정상이 아니냐며 그들만의 열띤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까지 신경 쓰면서 보지 않아서 전체를 다시 한번 보았는데요. 요리하는 셰프들마다 각각 다르게 부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요리사는 셰프, 어머니, 이모님으로 부르거나 명찰에 나와 있는 이름을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분들은 이모님, 어머님, 여사님에 꽂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들은 커뮤니티에 SNS에 올라와져 있는 게시글을 가져와 그들만의 토론을 한 것인데요. SNS에는 다수의 이런 글들이 올라와져 있고 내용을 보면 언더도끼리 급 나누는 게 왜 이렇게 열받는다며 이모카님이랑 급식대가님 인정받아서 쟁쟁한 경쟁 뚫고 전문 셰프랑 1대1 경연에서 이긴 사람들인데 여사님인지 이모님인지로 부르게 참 한국스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트윗을 통해 여기저기 나르고 있고 다른 네티즌 또한 흑백 요리사 너무 웃긴 점 하나 남자놈들 자기들은 꼬치집을 하든 먼 고깃집을 하든 셰프라고 하면서 급식대가님이랑 이모카세님한테는 이모님, 어머님 이러냐 호칭 통일해라 콱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데요. 해당 글에는 수백 개의 댓글들이 달리며 이들에 대해 동조하는 댓글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예시된 글과 댓글들을 정리해보면 성비가 안 맞아서 불편하다. 남자가 너무 많다. 다음 시즌에는 성비 맞춰라 등이었으며 이모카세라고 본인이 닉네임 정해서 나온 분 보고 남자 출연자들이 이모라고 부르는 게 불편하다 정리해볼 수 있겠네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진짜 할 말이 없네요.